안녕하세요. 게임메이커 강사 딩쌤입니다. 우선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샌드박스의 GMF이자 추터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1차 GMF 프로젝트로 타인딩 몬스터즈라는 게임을 개발하였고 2차 GMF 프로젝트로 이스케이프 룸이라는 게임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스머프 게임잼에 출전하여 3등을 수상하였고 다음으로 WMG 게임잼에 출전하여 1등을 수상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게임을 개발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추터로서는 다양한 강의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게임 메이커를 중점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강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게임 메이커를 활용한 게임 제작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나 게임 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도전해보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전반적으로 게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추후 여러분들도 나만의 게임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게임을 만들어 떠나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